지치고 힘들 때마다 어디선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지금 힘들을 이겨 가뿐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파워 넘치는 뉴스 시작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신부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고 자문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에 대한 실제 접종 여부는 향후 예방접종 전문의에서 논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심은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아스트라제네카 COVID-19 백신주의 국내 품목 허가가 조건부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가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를 추후 제출하는 조건입니다. 중앙약심은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COVID-19 백신주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이 약의 안전성 효과성 인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신청 품목의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효과성 검증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습니다. 허가 사항은 과학적 증거 중심으로 판단이 필요하며 임상시험에서 계획된 표준용량 투여 간격과 2회 투여의 유연성 등을 고려하여 유효성이 확인된 사에서 12조 간격의 신청용량 2회 투여로 품목허가 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접종 대상도 유럽과 동일하게만 18살 이상으로 권고했습니다. 다만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만 65살 이상의 백신 접종 여부는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를 반영하고 추후 미국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 제출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성과 관련해선 검증자문단 의견과 동일하게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 사례 등 안전성 프로파일 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이며 다만 횡단성 척수염을 포함한 신경계 관련 이상 사례 발생에 대해서는 허가 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고된 이상 사례에 대해선 허가 사항 등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임신부의 경우 임신기간 중 백신 접종은 권장되지 않는다 등 허가 신청 사항을 인정했습니다. 수유부에 대해서는 검증자문단이 제안한 이야기 모유로 분비되는지는 알 수 없도록 사용상 주의사항에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품목허가 할 수 있고 사무만 65세 이상의 접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문의되도록 권고했습니다. 식약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주의 품질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효과성 검증자문단과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 효과, 용법 용량, 권고사항 등을 종합해 최종점검위원회를 통해 백신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의 허가 심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허가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날 코백스 퍼실리티 세계백신공동구매연합체는 올해 상반기까지 화이자 백신 11만 7천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59만 6천 8백 회분 등 약 271만 회분을 국내에 공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상 프라임경제 추민선 기자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기사였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